시작! 아 진짜 어머나? 아, ㅇㅇ 좋습니다. 자, 여보세요? 학원에 제 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하지 마세요. 자, 좋은, 좋은 일어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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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너무 잘해. 고마 되세요. 좋은 일어나세요. 좋은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알겠지? 아까, 자, 준비하시고 잘해봅시다. 먼저 잘해봅시다 조용하시고 시작 안녕히 계세요 바로 앉으세요 자 일어내세요 다음에도 공부해야 돼요 지금 공부합니다 내 사람 남자들 열어주세요 부럽네 이 정도에 대신 펜이 르르 맞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손을 지나서 하나 볼까 봐 얘네도 못 들고 오라 이랬어 못 참 내게 해피고 안 하고 노릇이거든요 내 아들라니 힘들었대 준비하시고 요금만 따라합니다 내 내 사람은 내 여성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손 대신 내가 여름네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두 사람 마시고 앵글랜드 이런라니 자 얼씨구 얼씨구 자 얼씨구 자 얼씨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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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모든 시리즈의 다섯 커플 말씀하십시오 손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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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밤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봉준다 남강공주와 누구? 나가자 남강공주와 남강공주와 내꺼 네꺼 자 정리합니다. 박거리와 순이 이복경과 서촌냐 그다음 낭낭국유와 소금아부장 전간고사게장 여우와 최초가 평화에 나오는 김일단 보수의 시민이래 자, 이거로 홍길종 파툰 내린다 없다 신우청이 파툰 내린다 없다 이거 아시죠? 노는 사람 아주 마시고 있는 사람 마시면 됩니다. 네, 술 마시는 분들이고 노즈도 청각하게 되는데 현대부입니다. 다 마시고 자, 이래서 한 컵을 더 있다는데요? 한 컵을 더 있는데 여러 컵을 좀 있습니다. 김성왕, 김성왕과 유 사람 여기서 아! 으하하하하하 김성왕과 유 사람주에게 노즈를 나누고 컵입니다. 노즈를 따로. 빨간다 홀이 안 되시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래서요, 우리나라 노즈도 컵을 되게 많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더 있습니다. 놀자, 놀자, 놀수니, 놀수기 남자동생 이름은? 여단하면 안되니 그죠? 여러분들의 남자동생이 놀수기, 놀돌이, 놀수 다행합니다. 신촌 시기 때 들어가겠습니다. 1년 중 24절 절기 중에 어느 날이? 1월 1일, 3달이다, 2월, 2일이다, 3월, 3일이다, 3월, 2일이다. 어느 날이? 5월 날이? 그렇죠. 5월 날이 어디에서? 지역 어디에서? 강릉에서? 남원 산성에서? 인당수에서? 아, 성춘이 아이가 인당수를 많이 해봤나? 아, 성춘이 아이가 인당수를 많이 해봤나? 성춘이 아이가 인당수에 나와? 일어나야 진짜, 남원! 남원 어디? 가말두! 가말두! 자, 남원 가말두에서 시속을 찬다, 노릇들을 탈다, 체로놈에 매달리다, 뭐지 않나? 그댈을 탔다, 그댈을 탔다, 저번에 수양분을 사이로 희그릇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강릉에서? 문, 수신이 나라로 오르냐? 이렇게 했지요? 자, 그러면 이 공룡의 몸쪽은 누구신지? 누구다? 지금 이시아? 이 방자의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강릉이란? 그거를 말해야지, 그거를 아이고, 오시야 오시야 강릉이란? 강릉이란? 혹시 어디 있을까? 심지이란? 또 생각을 해놔야 나라는 것을 응! 방자의 성춘양과 인목목이 나오고 방자와 강릉이가 나와요 아이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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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터지면서 아이고 자, 그래서 오후날 5월이 파트너쪽에 24호 들이기 중에요. 하루 날 손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쪽은요. 창호의 머리를 감고 또 우리 그 5월 단어에 나누는 손이 있어요. 다리 공연이를 펌지요. 창호의 머리를 감고 공연이를 머리 뽑고 그런데 근데 5월 단어에 선물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이 되면 안에 그물추마가 많아 부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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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기술으로 남겨진 것 중에 보호의 단어가 되면 부채선물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임금이 15%로 월 등이 되면 아랫사람들에게 매주 주기도 하고요. 민간에서도 부채선을 커지는 그런 바로 이제 가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학에 3반대시대로 부활하고 있고 세계 경제 11위군을 부활하고 있는 우리 코리아나 세상 천지가 코리아를 다 안 돼요. 한 3, 4간 되는 날에 미국 올라가면 코리아를 이룬이러 rigt네요. 우리 수업들은 다행이라면 코리아에서 코리아도 옳는 지가 올라가요 코리아가 오면 지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 도령기 market에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와 코리아를 늘리게 이 어디서 한 사람? 하여간 코리아에서 코리아도 없겠는지는 지가 몰랐대요. 코리아가 오면 지가 몰랐대요. 근데 지금 나 다 동영상에만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 앞으로 코리아 느껴져요. 그래서 코리아랑 모르는 상황이 될 정도로 정말 기쁨을 한 적은 코로나19를 보면 얼마나 신기했는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80년대는요. 이승이가 색상을 지냈습니다. 이승만화가 이승챗?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일본 캐릭터 사업이 세계 시장한 상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광활한 상품으로 캐릭터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부리고 있었더라구요. 이것도 박수 주세요. 우리 자랑도 너무 많아요. 그죠? 모이시니까? 그 중에 불명의 1위가 무엇입니까?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사사의 1위. 노인 자살률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보이시니 사이드라이브 중의 1위, 또, 또 이해안이 이혼률이 거의 전반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신나에 평생을 보내니까 또 다른 기사들도 하셨던 분이 세계에서 이혼률이 1위, 거의 1위인데 아니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는 법적으로 매력까지 이혼률이 할 수 있도록 보이시고요. 또 다른 나라가 1위, 4차세도 아시다시피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1위, 2차세가 세계에서는 두 가지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도 부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OECD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불명의 1위가 오는 채로 맨날 자살률, 이웃을, 그다음에 출산체로 불법사고 그다음에 초소년 후병률이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자주 바쁘게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랑이 너무 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여름절이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그래서 안된다 아니면 변해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르고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품목해질 수 있는 세상을 단절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조족의 그 그 그 그 꽃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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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노에 한대 사랑에 주십시오 오늘 진짜 잘 못하는데 잘 못하고 우리 감수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5, 3, 4 많은 행동이 심니까 8, 10, 10, 11, 11, 12, 12, 13, 14, 16, 16, 17, 18, 18, 18, 19, 19, 20, 21, 21, 22, 22, 22. 사랑해 복합니다. 사랑해 복합니다. 사랑해 복합니다. 사랑해 복합니다. 사랑해 복합니다. 사랑해 복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무신결에 앉아서 지금 중에 허리 서리 어떻게 하자? 문에 복하죠? 자, 상세는 마늘에서 집입니다. 사랑해 복합니다. 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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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니다. 하늘사랑이 내 방향은 새견네 얼룩도 흥미로이소 흥미로이소 온 땅에 화를 내리게 내 향기 시기서 귀신다 그 너희네 고파래 남겨 어이! 어이! 지금 우리 모두가 자유 지키는 어이! 어이! 덕분에 앞서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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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찬을 좀 합니다. 박찬을 잘 못하고 박찬을 잘 못하고 dar god! 된다! 잠시 라고 하는 ayan